와! 오케이 이거 또 문 여는 방법이네 우리 안녕하세용? 어 오케이 우리는 그냥 다 깨야 돼요? 아무도 끝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숫자가 떨어졌는데 우리 아마 네이번도 이렇게 어 무슨 이런거 어떻게 부를 부를지조 참 몰라요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어 물 이건 뭐인지 도대체 얼음통에 왜 사과 넣어요? 무슨 슬편금지 으흐흐 으흐흐 오케이 우리 어어 으흐흐흐흐 어 나 괜찮은데 얘넨 왜 이렇게 이건 좀 어이없어 여기 들어가자 안녕하세용 이거 또 안돼 어이없어 여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봐 얘는 아 이 친구 약간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아 그런데도 이건 발견 조금 이상하네 뭔소리 계속 가자 몇 시야 아 아마 이 친구 맞죠 나이스 우리 게임 어 우리 게임 잘하네 어어 이게 뭐지? 우리.. 아 이건 물인줄 알았는데 이건 구름이죠? 어 이상하다 이건 무슨..무슨..무슨..무슨..식물이야? 이건 무슨 식물이야? 이상해 보이는데 안녕 여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나 여기야 안녕 하!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하!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또 하려고 오! 어! 오케 우리 우리 무슨 TV.. 우리 무슨 TV 프로그램인가? 죄송합니다 이거는 청소해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음악 갓게임 갓게임 또 해봐 걔네도 잘 하라고 아 지금 그냥 오 오케이 오케이 타이머가 있어 하나 지금 숨는거 잘한것이 아니라고 어 퍼트리 퍼트리오는게 막아주세요 오우 지바전 하나 까먹었어 당신 어디지 당신 어디지 아 이 건물은 더 많이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방이 있다고 했어요 이상한데 이런 게임하면서 영어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엘리베이터 음악이 좋아요 왜 아 잘하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하자 오 90초 당신? 당신? 아하하하 그냥 다 그냥 문이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음 여기다 괜찮아 보이는것 같아요 여기는요? 하 계속 찾으라고 당신이 기다리라고 오우 여기 테이블이 여기 테이블이 왜 두개가 있어요? 아니요 아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예헤헤하 오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?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다고 더 빠를 더 빨리 더 빨리 엘리베이터 돌아가 아 아 다른 칭으로 올라가자 다른 칭에 그냥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어 엘리베이터가 어디지? 엘리베이터가 어디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엘리베이터 찾고있어 아 알아서 알아서 저는... 아! 여기 가자. 얘는 좀 안좋아보이는데. 오케이. 괜찮으세요? 2층의 어... 생김새가 층의 지어메트리가 좀 부혐의적이에요? 그런 말인가? 90초 안녕하세요. 아! 아, 오케이.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. 당신? 이거 첫 번째 레벨 그냥 거꾸로 생긴... 네. 계속하자. 계속하자. 당신도 당신도 하하하하 음... 문이 있을까? 거기네 안녕? 여기 다 괜찮아. 이거는 그... 화장실? 빵! 오케이, 음... 다른 거 어디지? 여기다... 아! 하하하하 거의 놓쳤어. 오! 이마! 을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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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자. 그냥 가. 네. 알았어. 알았어. 음... 엘리베이터가 어디야? 나 카고 있잖아. 전 그냥 엘리베이터 못 찾아. 여기? 아닌데. 엘리베... 여기? 아닌데. 여기도 아니지. 도대체 전 이런 작은... 아! 네. 알았어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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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너이스. 오우... 호호호호호. 땅에... 오우... 이거는 전... 오케이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는 먼저? 오케이 이건 좀 어려운데 당신 왜 왜 왜 당신 이건 이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이건 좀 어려워요 여기 하나 있었어요 굿굿굿굿굿 한번 오랜 조기 오랜 조기 봅시다 당신 우리 다 잡아요 혹시 여기도 무슨 이상한 거 있어 안에 내다 간잖아 안녕하세요 다 괜찮아요? 오케이 아 여기 문이 한이 있어 오 우리 20초밖에 없어 아 저한테 이렇게 하지마 이거 다 괜찮았어 제발 어? 또 해야지 역시 우리 또 해야지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 아 잡았어 오 흡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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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이거는 무슨 무슨 폐암에 관한 게임인가 메시지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오케이 오 오케이 야하하하하하하 이마 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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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닌 무슨 말하고 아구 아 I was cruel to you. 얘는 무슨 설명하고 있어? 저는 이건 나중에 아마. 저 죽단 말인가? 너무 abstrak적인 말이야. 이상하다!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구 아!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? 진짜? 오케이 그냥 그냥 이거. 이거 아마 진짜 흡연이 관한 게임인가? 어? 어? 우리 의사실에 있어요. 이게 뭐지? 나가면 안 돼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괘신?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. 아 우리 테스트 결과 찾아야 돼요. 나가면 안 돼요. 우리 왜 경찰서야? 우리 죽다고? 아 암 암 암 암.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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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제 죽음에 신경쓸 거에요. 제가 사는 거 증가하지 못하면. 퍼펙트 워만 다엠!